누구지 이 사람은 저건 나잖아 난 태어날 때부터 먹이사슬 밑바닥으로 정해져 있었나 봐 꿈이 아니잖아 잠들면 다른 몸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깨어났던 몸이 잠들면 잠들어 있던 몸으로 깨어난다 바꿀 수 있어 이 몸이라면 박형석입니다 180도 넘는 거 같아 만화 찍고 나왔고 샀어 개멋있어 하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놈이야 진성아 하지마 동재열 너희가 안 놔 반반하고 힘 좀 있다고 까불지 마라 가벼워 둘 다 똑같은 낯데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 나처럼 괴롭힘 당하는 애들은 어디에나 있어 괜찮아? 몸은 두 개지만 난 한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은 내 집은 지사랑에서 두 개가 나오면 정말 정말ета 네들어 저녁 ibo 극우 네들어 저녁 아니면 주소 lux 아